전국 장애인 부모 단체 회원들이 경주시청을 찾아 장애인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경주가 유독 장애인 시설이 많은 데다 인권유린과 시설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88명이 확진된 가운데 경북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경주시청을 찾아 수년째 지속돼 온 경주 지역 장애인 시설에 폐쇄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도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장애인 탈시설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인권 전수조사 실시,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경주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경주시청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주 지역 6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절반인 3곳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운영 비리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시설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하박보다 못한 거주시설에 기약 없는 거주시설에 갇혀있는 그 당사자들의 애달픈 마음,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 오늘 경주시장과 담판지로 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주시도 대화에 나서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을 경주시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비리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하며 장애인 시설 인권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해서는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 기간 큰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 장애인 시설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원만이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88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영국 변이인 알파형이 75명, 남아공 변이 베타형이 5명, 인도 변이 델타형이 8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전파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접촉자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1인실 격리 입원, 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그리고 각종 행사 축소와 참여 인원 최소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 변이 검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고등학생과 철강공단 직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됩니다. 포항시는 이달 19일부터 고3 학생과 교직원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달 말부터는 철강공단 직원들도 부속 의원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5세 이상 장년층은 오는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50대 이상은 다음 달 9일부터 접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는 14만 1,500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4만 4,700여 명이 접종을 모두 끝냈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구걸하듯 살 수밖에 없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프리카를 떠나 7년째 대구에 사는 이 가족은 아직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해 몰래 일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아파요. 울고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난민 신청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려는 사업주의 법인 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일자리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난민 심사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길조차 막혀 있습니다. 난민 재신청자 6명은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낸 취업 허가 신청서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소송입니다. 난민 재신청자 같은 경우에도 난민법에 명확하게 6개월 이후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규정만을 근거로 해서 재료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 명이 넘습니다. 40% 정도의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100명 정도로 신청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가 끝난 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3%에 미치지 못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일단 국내에 있을 수도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더해도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일을 해야지 가족을 먹여살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992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은 평균 38%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소년 수련원에 캠핑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이곳에는 카라반 2대와 중대형 야영 데크 10면이 조성돼 캠핑이 가능하고 산책로와 숲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이용 신청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51만 명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광역시인 대구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03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18년째 줄어 230만 명대로 추락했는데요. 젊은 층의 유출이 많은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26년 만에 2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995년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시 인구는 2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2만 9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 240만 명대로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23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9천 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6개월 사이에 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게 한 5천 명 정도 예년과 다르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으로 인구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4천 5백 명 정도 되는데 경산에 아파트 물량이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감소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생긴 자연 감소,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이유로 생긴 유출 등을 제외하면 젊은 층의 순유출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4% 정도인데 2020년 동기간 중 2020년 중 대구, 경북 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2배 이상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20대의 유출, 순유출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구의 비전과 또 대구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대구를 떠나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대구의 미래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7월에서 8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147건이 발생해 9명이 다치고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이 31%,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은 16%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전기 사용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냉방기기는 오래 사용하면 몸체에 먼지가 쌓이고, 반복된 진동으로 부품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합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안 지방에 꼼짝 않고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지역 곳곳으로는 호우경북까지 내려졌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에서만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 활동하실 때는 빗줄기가 다소 약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새참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긴장의 끝 놓지 마시고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다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에서 50에서 100mm, 영덕과 울진 지역은 30에서 80,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에는 조금 더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비가 오락가락할 테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2025년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면 21개국의 정상과 강요, 경제인 등 6천여 명이 경주를 찾게 돼 1조 4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적 명소로 보문단지에는 각종 숙박과 회의시설 등 APEC 회의 개최를 위한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해 오는 16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 후원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가입 심청은 울릉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